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5일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2023년이 남았습니다. 아침 이른 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관리비원회가 수개표를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박수도 치고 이러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유튜브 방송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개표를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선관이라는 그런 집단은 평범한 그런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선거 부정을 감행해 왔기 때문에 평범한 집단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낭패를 당하고 속임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송에서 너무나 긍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는데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그런 방송은 다시 노예사회로 여러분과 제가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되면은 다시 노예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노예사회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1월 아마 4일 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조선일보가 다룬 메인 칼럼 가운데서 선거 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경우는 이게 두 번째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투표자들이 유관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투표지 분류기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탕을 해서 조선일보의 주필을 지내셨던 김대중 주필이 쓴 투표는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한다. 그게 이제 벌써 한 3년 전에 나온 그런 글이고. 일체 조선일보는 메인 칼럼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 교수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참 용감하게도 조갑재 씨의 딸인 조셋별 씨가 엉트리 그런 칼럼이다. 이렇게 해서 현장을 모르는 엉트리 주장이다. 대한민국 선거가 아날로그 선거로 문제가 전혀 없는데 왜 캐나다에서 교수생활하는 현장물정도 잘 모르는 송재윤 교수가 조선일보의 엉트리 칼럼을 쓰냐. 이렇게 아주 거친 비난을 조갑재 씨의 딸이 되는 조셋별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가 하니까 이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나 은폐하는 자나 또 선관위를 옹호하는 자들은 일종의 공화국을 배반한 그런 일종의 반란죄 대역죄에 가담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조갑재 씨가 공병호를 보고 사기꾼이다. 사기꾼 정도는 그래도 애교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반역을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일당 지배체제의 수렁 속으로 빠지는 그런 소위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지금 조갑재 씨와 조갑재 씨 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기꾼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그냥 사악하다는 표현 정도가 아니고 영모죄에 가담한 거죠. 조갑재 씨는 그냥 사기꾼 수준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오늘 다시 노예사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재윤 칼럼이 아주 좋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소위 역사 한민족 역사 5000년에는 특히 조선조는 자기와 동족 자기 민족을 노예 상태로 삼은 그런 아주 가혹한 그런 정치체제가 존속됐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인구 절반을 노비로 삼은 주작의 나라 조선 이런 아주 장문의 글을 송재윤 슬픈 중국에서 변방의 중국몽 변방에 있는 나라가 중국몽을 중국을 닮아가려고 하는 중국을 부러워하는 그런 꿈을 꾸는 11번째 글을 인구 절반을 노비 삼은 주작 한민족 역사의 대부분을 소위 노비제도 노예제도가 어떻게 존속되어 왔는가를 거의 과감없이 송재윤 교수가 필력을 휘둘렀네요. 고대 그리스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게 되면 고대 아데네라든지 아데네와 맞섰던 그런 아주 상무정신이 투출한 그런 도시국가가 스파르타지 않습니까 나중에 스파르타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가지고 인구가 소멸되면서 결국은 그런 힘을 잃게 되는데 스파르타의 경제가 유지되는 것이 결국은 정복전쟁을 통해 가지고 타민족을 복속시키고 타민족을 끌어와 가지고 노예로 삼으면서 그렇게 이제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조선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동일한 민족 중에 상당수 여기 제목이 보이는 것처럼 절반 이상을 노예나 노비로 삼았던 그런 아주 가혹한 복정이 그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종식된 것이 가보경장이었죠. 이 내용을 참 잘 썼네요. 아주 잘 정리한 이 송재윤 교수가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지식이 풍부한데 조갑재의 딸인 조샛별이 그냥 엉트리 칼름이다 이렇게 썼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무례합니까 다른 사람 칼름을 두고 당신이 현장물증도 모르는 무식한 그런 엉트리 칼름이다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그 소위 조갑재 건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칼름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조선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가혹한 노비제 사회였고 여러 차례 명라를 떠나던 성현은 중국은 사람들이 모두 국인 조선인구는 절반이 노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자민족을 여러분들 노비로 삼은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거의 종원을 고했지만 지금 한반도의 절반 이상에서 거의 백성들의 주리를 틀어가지고 북녘 동포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 또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체제를 닮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온갖 여러분들 나쁜 짓을 다하는 한반도 남쪽의 정치 세력이나 그렇게 시민 사회단체의 그런 인간 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한민족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변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동족을 노비로 삼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여기서 국인이란 독립된 양인으로서 국가에 기속되는 인격체지만 노비란 천민으로서 타인의 재산으로 등록된 예속인을 가리킨다. 제가 여러분들 참 많은 피해 채널에 대한 탄압을 무릅쓰고서도 끝까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준노예 상태나 노예 상태로 빠지는 것이 바로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선거나 투표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근현대의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 이왕의 정통성이 공정한 선거로서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체제인 겁니다.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한 사람들은 저는 대역죄를 저지른 거의 국사범 정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직위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없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와 선거 부정의 여러분들 협력한 자 부역한 자 그리고 선거 부정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선거 부정을 여러분 애써 외면하는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다 국사범입니다. 내란 범들이고 역모죄 관련된 인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오늘 방송을 보시는 평범한 시민들과 그 자녀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런 종류의 바로 노력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갑제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씨나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들 그런 사람인 겁니다. 왜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거니까 노예 상태를 잃은 80년 전에 우남 이승만 과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탈피 를 했는데 여러분 선거를 못 지켜가 그런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7세기 초반 경상도 여러 지역의 호적을 살펴보면 인구의 40에서 50% 정도가 노비로 등록되어 있고 한때 수도 주변은 인구의 75%가 노비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 송재훈 교수가 아주 여러분들 변방에서 꾸는 중국몽에 대한 부분을 이영훈 교수의 실정적 연구에 따르면 고려 말기까지도 노비는 전 인구의 5에서 10%에 머물렀지만 한국사회에서 노비수가 폭증한 시기는 15세기 이후에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 와서였다. 양반가의 압박에 밀려서 조선 조정이 부모 중 한 명만 노비면 노비가 되는 1천 적천의 원칙을 국법으로 채택한 이후에 노비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은 30에 40% 정도가 타인의 재산으로 등재된 기괴한 노비사회가 되었다. 임진왜란의 일은 터졌을 때 조선 궁궐에 이런 불을 지른 사람들은 외군이 아니었습니다. 한성에 살던 보통 평범한 양민들의 이름들 불을 지르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가가 여러분들 양민들을 수탈과 약탈의 대상으로 삼을 때 국가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선거 공정성 하나를 담보하지 못하고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여름 정당 보조금을 받는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선거 부정을 여덟 번이나 치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인지한 상태 그걸 덮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나라 일하는 자들은 백성들을 뭡니까 수탈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섭성이란 것은 참 그것을 지우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부모 가운데 한 명만 여러분들 그게 되면 그래서 이런 조선조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니까 양강바에서 집안의 개직종을 주변의 양부에게 시집을 보낸 이후에 그 자식들을 모두 자기 노비로 삼는 관습이 퍼져나갔다. 이러니 이런 나라에 누가 여러분들 충성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충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길잡이를 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 여러분들 한성에 도착할 수 도왔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조선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정의가 실종이 되고 나라의 여러분 1군의 정치 세력들이 수백억 정도 여러분들 정치 보조금을 받으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여러분들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급을 창출하게 되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여러분들 처했을 때 누가 이런 총을 들고 가겠습니까? 다 도망가버리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이입니다. 선거에서 이런 참정권을 박탈 당하는 것은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항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저항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댓글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 그럼 제가 저항하라고 여러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럼 선동을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서 숨긴 뜻을 대부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작의 나라 조선에 과연 유교적 인본주의가 있었는가? 홍익인간이나 인내천과 같은 인류적 보편인념을 추구했는가?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대체 어떤 인간관을 가졌기에 인류사 최악의 신분제를 그토록 긴 시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게 5천년 역사에서 면면이 흘렀고 물론 고대 역사에서는 대다수의 국가 여러분들 노비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심한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보경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제치아를 거치면서 겨우 이제 시티전 시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해방이 되고 참정권을 소지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빼앗아가지고 참정권을 박탈하고 자기들이 이름들의 지도자를 옹립하는 그런 새로운 계급의 탄생이 지금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제도를 수계표를 도입한다? 그것을 순진하게 믿는 사람이 억수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겁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비유처럼 뱀 아가리의 이름들 자유민주공화국의 3분의 2 정도가 대가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쉽게 이름들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론생활하다 보면 남편이 이름들 사람만 좋아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맨날 이름들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오면 얼마나 딱합니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않아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남조선 선관위가 8번 여름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름 1년 6개월이 안 됐을 때 여름 실시됐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역대 사상 최고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개표를 한다고 나는 안 믿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아이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당해가 뭡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 분이 글을 남기셨네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국 대통령 이승만의 위세성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자유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대대로 노예제에 굴려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거의 신분을 상승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밀투표가 여러분 다 깨졌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와 기표도장의 이미지 파일에 여러분들 교차를 대가지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알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간이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 짓을 한 집단이 수개표를 해? 그래 그렇게 순진하니까 맨날 터지고 당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도 여러분들 지금 여론이 분위기가 좋지 않고 하니까 쇼를 뿌리는 거죠. 현대판 양반 계급인 조선노동당 당원들이 2천만 동포를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기막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남조선에 지금 일어날 참이지 않습니까? 이 나선 고조님도 그냥 북조선 이야기하고 역사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나서 지금 남조선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참정권을 박탈해가지고 특정 정당이 연구히 뭐죠? 대다수 국민들을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여러분들 노예로 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출범하는데 그거는 뭐 생각 안 하고 역사가 어떻고 운함 이승만이 고맙고 물론 고마운 일이죠. 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시위 적절하게 송재윤 교수님께서 우리 역사에서 아주 부끄러운 그런 노예사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했는데 한 번 더 강조하면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 우리는 이 소위 거대한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 세력들이 선거를 뭡니까? 자기들끼리 해먹는 그런 요식행위이자 행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그려야 된다 이런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세긴 한데 사악함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저지르고 선거부정을 은폐하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악함이라는 이런 표현도 그렇게 과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내란범입니다. 내란범. 매국노인 겁니다. 매국노. 조갑제 매국노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선거부정을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직위 고한을 묵노나 매국노들인 겁니다. 일반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매국노인 겁니다. 그래 사악함이란 사악함 단어를 써야 되냐?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어제 내보낸 조갑제 딸까지 동원하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젊은 분 같습니다. 저는 전 엠넷 걸그룹 오디션에서 투표 조작에 응원했던 연습생이 탈락해서 속이 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 박사님의 부정선거 주장을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프로듀스 시즌 4에서 득표수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와 바로 조작이 들통났습니다. 이렇게 아이돌 팬들도 쉽게 알아채는 투표 조작을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들이 외면한 우펀 현실에 웃고 갑니다. 이렇게 한 분이 프로듀스 시즌 4가 여러분들 규명되는 데는 하태경 국힘당의 국회의원이 크게 기여했죠. 그런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하니까 알고 없었다고 하겠죠.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갑제 씨가 부정선거가 없었다. 공병원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는데 논리도 없고 정거물도 없는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은 수학적 증명을 통해 가지고 800쪽 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800쪽이나 되는 책을 쓴 겁니다. 이렇게 책을 아주 두터운 책을 쓴 겁니다. 800쪽이나 되는 이 책을. 800쪽이나 되는 이 책을 쓴 겁니다. 책을 이런 800쪽 정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진지함과 진실됨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으면 저는 이런 책을 쓴 거 아닙니까 다섯 권 정도라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논리나 정거물이 아주 뭡니까 풍부해야 되고 그것을 타인에게 납득시키거나 설득시킬 수 있을 때 책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말은 그냥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 본인이 확신이 있어서 뭡니까 그걸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는 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조갑재 씨의 논리는 뭐냐. 여러분 조갑재 씨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조갑재 씨 딸인 조샛별 씨 가의 이름들 부정선거 은폐론을 가담을 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좀 쉽게 이야기 하게 되면 논리 없고 정거 없고 그냥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겁니다. 조갑재 씨의 주장은 여러분들 그냥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여러분들 방송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댓글에 여러분들 몇 분이 남긴 글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 정도는 추측을 하는 거죠. 왜 글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 입장에 상대방 입장을 추론하는 겁니다. 논리가 없는 겁니다. 정거가 없는 겁니다. 진지함도 없고 진실성도 전혀 없는 겁니다. 성실함 자체도 없는 겁니다. 젊은 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조갑재 씨가 치열한 여러분들 기자정신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탐사보도라는 이런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 허물허물해져는데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진실도 없고 사실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닥치고 여러분들 그럼 입을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할 때 조갑재의 주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대법원을 불신해서 안 된다 의심하지 말아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적기관인 선관위는 매우 진실된 기관이니까 너희들이 의문을 갖지 말아라 대법관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갑재라는 사람이 이런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공적기관에 대한 불신은 있어서 안 된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보수분열을 촉진시켜서 안 됩니다. 보수가 반매개 주냐. 보수가 뭐냐. 상위가치와 하위가치가 있으면 상위가치라는 것은 옳고 그름 정의로움과 이런 부정이 바름과 여러분들 구범 선과 악 이게 여러분들 가장 상위가치고 그 밑에 보수가 있는 거지. 온갖 부정을 다지려면 나는 보수주의자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수분열을 촉진시켜 안 된다 그게 두 번째 조갑재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딸이 내놓은 주장은 한국 선거는 아날로그 선거이기 때문에 디지털 선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조갑재가 내놓을 수 있는 주장은 없습니다. 왜 그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4.15 총선 이후에 그냥 결론 정하고 닥치고 뭡니까 부정선거 없고 상대방을 의미하고 여러분들 뭐죠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고 했거든요. 다른 주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주장을 이런 펼치기를 될 때는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치열하게 그 문제를 파고들여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수학적 규명을 한 허병기 교수님이 부인이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립투사하고 같이 사는 것 같다. 그만큼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800쪽짜리 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 방송을 보고 이분이 하신 이 조갑재 딸까지 동원 이 방송을 보고 트루스147님이 아니 노트북을 써야 돌아가는 투표지 개표기 전자개표기가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뭡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있고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lg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정식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투표기인 거죠. 전자개표기인 거죠. 선관위는 억지로 투표지 분류기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데 처음에는 전자개표기라고 썼지 않습니까 전자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장치지만 투표지 분류기가 맹령어에 따라 움직인 연결된 것이 lg 노트북 고성능 노트북이지 않습니까 그 고성능 노트북에서 여러분들 포트 같은 걸 꼽아가지고 여러분들 프로그램도 심을 수 있고 외부와 통신도 할 수 있고 무슨 랜드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자개표기인 거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조갑재 씨의 딸인 조셉별 씨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양반 같아요. 여기 또 한 분이 말씀하셨네요. 투표지 분류기 속도가 분당 340이란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초당 5.66장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아날로그 수준이 아닙니다. 조갑재 씨 눈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 야바이 뺑뺑이도 340rpm으로 돌리면 알아보겠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부정선거 세력은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qr코드를 여러분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전투표제도를 전산화했고 전산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조직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깐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사전투표제도는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장 현장에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전혀 없습니다. 100명이 선거하는지 200명이 선거하는지 300명이 선거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발표하는 것이 뭐죠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 부정을 8번째 해온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그래서 저는 범죄집단이라고 한 겁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는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범죄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2023년도 4월 5일 창주 상당구 표를 이동한 것이 이런 보이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와. 사전투표 덕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표를 다 이동시켜주지 않습니까 다섯 개 동에서. 여러분 이거는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울산교육감 선거 4월 5일 표를 다 이동시키니까 양쪽 값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이동시켜줘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조갑제 부녀 부정선거 은폐 눈물겨운 노력 조선일보의 뭘 모르는 칼럼 언모른 도우미인가 우리나라 투개표는 디지털 전자시스템이 아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로 바꾸라니 조갑제 딸의 이름 글 제목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제외하는 제어용 컴퓨터가 붙어있고 메인 서머 및 보조서버 등을 이용하는데 한국 선거 시스템이 아날로그라고 주장하는 조갑제 딸의 뻔뻔함은 그냥 무지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우기화될 특별할 이유가 있는가. 11월 4일 송재윤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구한 구멍 뚫린 선거관리 이대로 방치하자는 말인가 글에 대해 그냥 엉터리 주장이라고 말하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조갑제 딸의 무식함은 이렇게도 표현된다. 우리나라 개표 과정 자체가 이미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은 디지털이 아닙니다. 아날로그입니다. 여기서 더 아날로그 하길 바란다면 대만처럼 칠판과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개표 사무원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갑제와 그의 딸은 상단의 차이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길 바란다. 이런 차이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차이값 그래프는 조직적이고 체계된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이동을 행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전산조작에 이루어지지 않은 차이값 그래프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아래처럼 좌우대칭의 좌우 차이값이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 정감 작업의 중심에는 남조선 선관위가 있다.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두둔하거나 은폐하는 자나 세력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조국을 반영하는 죄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지함을 무지함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악함을 사악함이라 생각하지 않은 세태와 시대와 사회를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결국은 사실과 진실과 정의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올린 거리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조갑죄를 반역죄라고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그건 좀 심하니까 그냥 사악함이라고 부른 겁니다. 진짜 악한 겁니다. 왜 악하냐. 사람의 품성리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거부정을 저지르거나 선거부정을 은폐하거나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협력하거나 선거부정에 부역하거나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은폐하는데 여러분들 공모하거나 이런 모든 행위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합의한 평화로운 권력 이왕은 공정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헌법뿐만 아니고 묵시적 계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국민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터에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겁니다. 조갑죄가 한 것은 뭐냐 이야기죠. 조갑죄는 여러분들 뭐라고 저는 보는가 그냥 단순하게 악하고 사람이 어떻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조갑죄는 공화국이 헌정질수가 무너져 가지고 공화국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인 국민들이 특정 정당이 선거를 장악한 특정 정당에 의해서 수십 년이 될지 모르고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장기 일당 지배 체제 하에 여러분 떨어지는 것을 협력하고 부역하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대역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부정선거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협력한 자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타협에서 이런 악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뭡니까 일반 국민들을 노예상태로 집어넣는 대역죄 반란죄를 여러분들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 살지 않다가 할 거 아닙니까 살만큼 살았으니까. 그러나 조샛별이나 그 밑에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이 항상 승자 쪽에 있을 가능성은 항상 우리가 개런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남자들이 무책임하게 남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남자들이 무능해 가지고 식솔들과 나라 전체 이러면 다 아녀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여러분 제가 참 개탄하는 것은 남자들이 너무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생각이 당견인 겁니다. 보통 시민들이 노예가 돼가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지가 모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여러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대법관들이 변제를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뭡니까 이상한 판결을 내리고 선관 이름 직원들이 뭐죠 부정선거 이름 가담하고 더블당 이름 국회의원들이 그런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의 주범이나 부정선거의 공범이나 부정선거의 부역 및 협력한 자들은 공화국의 반역자들이다 이야기에요. 공화국을 배반한 자들이고 공화국에 구성되는 시민들을 배반한 자들이다. 시민들을 노예로 여러분들 밀어쳐 놓은 그런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노예가 되는데 그 자들이 그냥 심을 합쳐가면 뭡니까 노예상태로 밀어넣는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사전투표 수개표 한다고 안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위헌정당 심판청구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다시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까지 대부분 선거구의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체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는가 이런 부분은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담당해야 될 그런 사안이지만 이걸 가장 많이 본 자들이 선거 부정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을 겁니다. 그렇게 합리적 추론을 동원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치료짓던 8번의 부정선거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라가 정상적이면 그야말로 위헌정당 심판청구가 이루지어야 될 사안이고 충분히 헌법재판관들이 더불당을 해산해야 될 그런 증거나 논리적인 그런 합리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하도 탄핵을 가지고 위협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루 한 명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부가 여기 정부는 구체적으로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탄핵 위협 정도가 아니고 탄핵보다 훨씬 더 심각한 권력 이항의 정통성과 관련된 선거를 여러분들 부정을 기획해가지고 선관위가 야합해서 사전투표 득표소의 조작을 통해가지고 여덟 번이나 부정선거를 저질러온 겁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저지른 것은 주범 종범 부역자 협력자 모두가 뭡니까 반란범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 헌법과 같은 명시적인 그런 여러분 규칙뿐만 아니고 법률뿐만 아니고 묵시적으로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평화롭게 이항한다는 것이 그렇게 합의가 돼 있는 것이 바로 자유공화국입니다. 그 자유공화국을 그 헌정질서의 기본을 허물어뜨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협격한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부역자가 선관위고 선관위가 그렇기 때문에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과천법무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의에 이런 답한 내용이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3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권이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정당 심판청구권이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원석 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도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가 여러분들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산되어야 될 정당입니다. 통진당 사건과는 이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 정도의 부정선거를 조직적이고 체제적으로 이름들 진행해온 것이고 정거는 태산처럼 축적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까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곧바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지는 남겼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며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법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의 규정이 돼 있네요. 정당 설립이 자유이지만 그 정당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수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여덟 번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최간의 이목을 끈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 그쳤지만 2017년 대통령선거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일한 조작방법을 통해서 일곱 번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을 통해가지고 자신들이 미는 그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가지고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고 그 다음에 보조부대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선거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일곱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든 사전투표에서는 다 여러분들 동별로 선거구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통계적 증거, 수학적 증거, 실물 증거들이 태산처럼 축적되어 있습니다만 비급하고 양심을 저버린 그런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에 의해가지고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 저항이 여러분들 만일에 불을 붙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국사범으로 처벌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규정된 위원정당 해산신판청구권이라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관련된 탄핵건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지만 이미 2017년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진 모두 8번의 사전투표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치울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고 수장할 수도 없고 정발시킬 수 없는 그런 선거부정 증거들이 모두 다 남아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 선관위 측에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참 뼈아플 겁니다. 본인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동마다 거소 선상 제외국민 우편투표를 다 조작한 것을 다 까발리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법관들이 우군이고 헌법재판관들이 우군이고 대통령이 우군이지만 그래도 항상 잠을 잘 때는 좀 찜찜할 겁니다. 이 사안이 여러분 그냥 묻히고 넘어가게 되면 나라는 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은 여러분 노예가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사안이 밝혀지게 되면 선거부정에 공모하고 여러분들 부역하고 주력했던 그런 인물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 법정에 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을 여러분들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 통진당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시한 것은 통진당 사건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이런 대형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586 운동권이 주도한 부정선거 이 선거부정은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것과 여러분들 동반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동격인 그런 사건은 없다고 봅니다. 법률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8조의 소위 위헌 정당 해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여러분들 전거보전 과정이나 또 4.15 총선 재검표 과정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연장자에 해당하는 권오용 변호사님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오늘 위헌 정당 해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언급되었습니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석을 장악한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이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호남권의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2020년 4.15 총선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득표수 기준으로 다 여러분들 승리한 자건 패배한 자건 관계없습니다.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여러분 선거가 전산조작에 의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박주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하라. 청구하라 이야기죠. 법률가들 입장에서 충분히 타당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자주 본 거지만 한 번 다시 여러분 보더라도 한 번 복습하는 겜치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직선거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조작값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여러분 전산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좌우가 일치할 정도로 차익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 사울호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당대표가 4.15 총선의 계양구를에 당선한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래통합당의 최소 마이너스 8% 최대 마이너스 12% 송영길 차익값 최소 9% 최대 13%. 100% 사전특표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가지고 넘겨준 거죠. 4.15 총선은 이렇게 0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야 될 정상투표를 12.5%만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12.5% 대준 인위적으로 득표수를 이동시킨 이런 선거였습니다. 이 하태경이 여러분들 지역구였던 이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부산교육감 조작값 30%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친 겁니다. 4.15 총선은 42% 부산시장 보궐선거 10% 2022년 또 대통령선거 15% 2022년 부산교육감선거 10% 해운구청장 5% 부산시장 5% 이렇게 다 표를 도덕질해가지고 권력을 여러분들 도덕질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항상 백전백성입니다. 남양주시 을 민주당 후보 김한정 사전투표 승리 확률 49대0 남양주시 갑 조응천 사전투표 승리 확률 46대 46개의 투표에서 모두 다 더불당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동 밑에 투표수가 있죠. 김포시 갑 50대0 광명실 48대0 안산상록구 35대0입니다. 4.15 총선의 여러분들 투표함을 정거물로 법원에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급히 만들어가지고 자를 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있죠.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를 모으게 되면 어떻게 똑같은 모양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를 가지고 한꺼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 잘른 흔적이 이렇게 다 남아있는 아마 이 연수월 재금표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 속에 나온 그런 부정투표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못 막으면 2024년 총선에서도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의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어가지고 선거구마다 쑤셔 넣게 되면 214석을 더불당의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현정당 선거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송영길 우상호 양정철 윤호중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범한 가장 큰 여러분들 소위 사악함이라는 것이 멀쩡한 나라의 선거를 무너뜨려가지고 일당 지배체제를 꾀하려고 했던 내란제를 범한 것이 가장 큰 여러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 여러분들 다음 진행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다음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부정 문제를 파헤친 책이 그동안 국내에서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덕교수 조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부분을 착실히 정리한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많이 여러분들 배포가 돼서 많은 분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아주 보기 더문 책의 역사에 대한 기독교 발전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짐승 짐승은 영어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조금 더 뉘앙스가 강한 것이 금수보다 못한 인간 금수죠. 김용민 씨가 탄핵 좌표 찍기로 검찰을 때리는 민주당 야당 이번에는 한동훈에게 금수라고 표현하다. 김용민 씨입니다. 김용민 씨고 박주민 씨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홍익표 씨 다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억울해하면 그냥 제가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신이 어떻게 부정성을 했는데 다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김용민 씨가 경기도 남양주에 출마인 남양주 병일 겁니다.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입니다. 그렇죠.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글도 참 난하게 썼네요. 이원숙 검찰총당 탄핵을 논의했다가 거두드리는 등 소동을 벌렸다. 아마 김용민 씨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검사 tf 모아입니다. 어떻게 가짜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경기도 58개 여러분들 58개 58개보다 더 많을 겁니다. 63개네요. 63개 여러분들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이 좌우대칭의 차익값의 최소치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5% 최대치는 마이너스 18% 더블당은 플러스 5% 최대치는 플러스 19% 조작을 해서 넘겨졌기 때문에 좌우대칭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이 사람들이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훔쳐 가지고 12.5%를 더해 주는 이런 조작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전 이런 방법이 너무나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신종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의 새 기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 기법이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뻥튀기를 해서 투표율을 발표하고 그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 격차만큼을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죠. 구체적으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이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를 조작했고 거기서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37,453표를 확보해 가지고 37,452표를 더블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의 거소투표와 강서구 내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더해주고 한 표만 개수조정을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에 여러분들 넣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이거 보시게 되면 4.15 총선의 여러분들 jrk님이 작성한 이 그래프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하나만 보시죠. 이 서울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만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의 득표율은 더블당이 48% 미래통합당이 47%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은 61% 대 35%인 거죠. 더블당에게 한 어마어마하게 조작 12.5% 정도 조작을 해 준 거죠. 이건 12.5%만 줄이고 그 유명한 61 대 35가 나오는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면 김용빈 씨는 어떻게 당선됐는가. 이게 총론이면 김용빈 더블당 여러분들 의원은 지금 검찰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은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김용빈의 차이집 그래프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후보한테서 최소 마이너스 8에서 18% 최대 김용빈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8%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최소 사전투표 투표 투표자 수의 16%에서 최대 36% 정도 이런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9개 동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그래프 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가지고 김용빈 씨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거 한 번 보시게 되면 김용빈 씨는 대개 한 조작값 기준으로 한 30에 35% 정도 조작을 했을 것 같아요. 한 30% 정도 조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30%라는 이야기는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김용빈한테 더해준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성을 한 겁니다. 김용빈 남양주 병에 대한 것은 조사를 안 해봤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가 호인사건 때문에 무리를 잃겠던 김남국 씨 경호와 꼭 같습니다. 김남국 씨도 조작값 30%였거든요. 경기도의 평균이 거의 30%였고 서울이 염 한 35%였고 그렇습니다. 4.15 총선에 여기 보시다시피 박순자 후보한테 3500표를 훔쳐가지고 김남국한테 3500표를 더해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모든 투표소에서 다 김용빈이 사전투표에서 이겼을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투표에서 사전투표에 다 더블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한 겁니다. 본인들은 이런 것이 다 밝혀져 가지고 유튜브를 타고 전국 방방복국으로 갈 수 있으려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돼지개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모른 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야 전문관계 다 레이더망에 걸린 거지 않습니까?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이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를 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아마 서울은 한 1480대 제로인가 그렇게 할 겁니다. 기억이 정확하다면 서울에 한 148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었으면 모든 투표소에서 그렇게 모든 투표소에서 더블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 0.5니까 2분의 1의 1480성 그런 확률로 서울에서 일어난 거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김용빈 남양주 병원 남양주 갑 남양주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정선거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있는 더블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광주광역시의 몇 명 호남의 몇 명 전북의 몇 명 뿐이고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작한 가짜들이 다 그렇게 그냥 폼을 잡고 뭐 없니 건배지를 닦고 폼을 잡고 하니까 참담하기보다도 우섭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짐승은 누구냐 짐승은 한동훈이가 아니고 짐승은 선거부정한 자들이나 선거부정을 한 그런 세력들이죠. 그 선거부정을 한 자에게는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 부역한 자 혼력한 자 그 은폐를 위해서 노력한 자 은폐는 안 하지만 시침이 떼는 자 다 포함하는 거죠. 그게 짐승인 겁니다. 금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는 거의 절요의 기회를 거의 코앞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수개표를 저는 요식행위로 그냥 눈속임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조치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절대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선관위가 수개표한다 해서 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란 선거법자는 선거범죄집단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 부정선거를 해왔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순간 여러분 다 발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인터넷 접근 불가능 무슨 뭐 이런 배춘잎 사전투표는 정상 빳빳한 것 정상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거짓말인데가 남조선 선관위입니다. 그런데 그 남조선 선관위가 갑자기 수개표를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그러나 국힘당의 바보 청취들은 또 당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순진해 가지고 속임을 당하게 되면 그게 바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덟 번 천치 바보. 윤석열 대통령 밑에 세 번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윤합바지 윤합바지라고 그 선거부정 세력들이 보지 않냐. 당신이 첫 번째 여러분들 공직선거인 6월 1일 지방선거는 그래서 좀 조심을 했는데 4월 5일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하는 거 봐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봐라. 당신은 그 사람들은 그냥 합바지다 합바지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조작제란 사람은 1945년생이지만 대충 감으로 그동안 글을 많이 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참 이 기본 출발점이 학자인 사람들은 그런 요령이라든지 꼼수 같은데 익숙하지 않고 좀 진지하죠. 여러분이 저를 보시더라도 선거부정을 여러분 규명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정거를 모으고 정거를 알리고 하는 작업들 해왔지. 뭐 대충 때우고 뭐 그냥 다치고 그냥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본이 다른 겁니다. 이 조작규칙을 발견하는데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단행하고 나면 무슨 뭐 로그 기록이란 이런 걸 다 없애버리더라도 본인들이 조작해서 발표한 숫자의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제2아 전문가는 그 숫자를 분석 해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드는데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데 활용한 숫자를 규칙을 찾아냈는데 인화대학교의 공대에서 올해 77세의 허병기 교수님은 젊은 날 가졌던 그 수학 능력을 가지고 그 규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제2아 전문가는 한 30년 정도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지고 숫자에 도달한 차익값이 이상하니까 그 차익값이 가장 이론적으로 작은 수준까지 여러분들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선거범죄집단인 남조선 선관위가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활용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 데이터에서 수학적인 그런 분석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입증한 분이 이분이 바로 허병기 이나대 교수님이십니다. 이 킹덤 북서에서 나온 허병기 교수님하고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가 공제한 2020년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 이런 편하지 않지만 나라를 구하는 데 결정적인 이런 책들을 좀 구매를 해 주셔가지고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 박사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의 요소요소에서 선거 부정을 어떻든 규명해 가지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런 노력들에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는 것은 이런 책을 좀 구매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주 앞으로 몇 회에 걸쳐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몇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 책에 보시게 되면 그림 2-1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4.15 총선 서울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0값입니다. 0값이고 이 0값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대개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의 분포도하고 사전투표의 분포도가 다릅니다. 관내 사전투표. 이거는 전산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범죄집단이 여러분들 표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관내투표 관외투표 기타투표 를 당일투표하고 완전히 분포가 다른 겁니다. 이 선거구 투표는 총투표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이 답이 다 나오죠. 관내 관외 기타투표에 대한 분포가 이 기타투표는 거소투표 재배국민투표 등을 포함하는 겁니다. 모두가 사회 사전투표입니다. 당일투표에 비해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10% 정도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게 그냥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결과는 동일한 모집단에 추출된 당일투표 포본 관내 사전투표 포본 관내 사전투표 포본 기타 사전투표 포본의 분포 특성은 모집단의 분석 특성과 거의 동일해야 된다는 통계학적 공례안은 전혀 다른 결과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을 이렇게 추출했는데 이게 같은 어머니를 두었으니까 자식들도 같아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같다는 이야기는 이 관내 관외 기타 이런 사전투표자들이 당일투표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영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관내 투표 관외 투표 기타 투표. 그 이야기를 허병기 교수님이 모집단 동일한 모집단으로 추출한 표본 집단이 아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여러분들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값이 따른 선거구의 분석 특성은 서로 유사했다. 그러나 분포 위치는 서로 같지 않다.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당일투표에 비해 오른쪽으로 20% 관외 투표의 경우 25% 선거구 투표의 경우 10%. 이게 이제 20% 관내 이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관외 25%. 기타 몇 프로입니까? 기타 10%. 기타가 아니고 그다음에 선거구 투표의 경우는 이게 총투표죠. 총투표 같은 경우는 10%를 이동한 것. 여러분 이게 다 무얼 이야기한가 하니까 20%를 이동시키고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25%를 이동시키고 그다음 선거구 투표는 10%를 이동시킨 겁니다. 가장 때가 묻지 않는 정상투표는 당일투표인 거죠.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에 유일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선관입니다. 선관이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가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더블당 후보의 표를 더해 준 겁니다. 20% 관외 투표 25% 이렇게 더해 준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수단투표는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는데 모든 사전투표는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학자가 이런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허병기 교수님이 서울특별시 여러분들 연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이걸 표를 다 이동시켰다라는 겁니다. 표를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이게 정상인데 표를 다 관내 투표는 20% 더블당. 관내 투표는 25% 더블당 사전투표자 수의 20%를 이동시키고 관내 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는 관외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허병기 교수님의 말씀은 같은 어머니로부터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줬다는 겁니다. 얼마를 더해줬냐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이동시켜준 겁니다. 그런 짓을 누가 했냐 이야기죠. 북조선 이름 인민공화국 선관이 아니고 남조선 선관이 한 겁니다. 권순일과 조혜주가 지도한 2020년 4.15 총선에 대한민국 남조선 선관위가 뭐죠 이렇게 득표수를 다 조작한 것이 학자가 연구해 가지고 비밀지렁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진지함이 올해 77세니까 연세가 77세니까 한 40몇 년생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조갑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날라리 뚱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지만 허병기 교수님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고 분발해 가지고 내가 도움을 좀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의 결과는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결과는 뭔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득표수를 남조선 선관위가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허병기 교수님이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두 번째는 조작을 하지 않으면 선거 결과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로 여러분들 표현이 됩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여러분들 숫자의 특성상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라는 것은 그냥 천방지축으로 여러분들 분포되는 그런 숫자 우리가 흔히 난수 혹은 무작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남조선 선관위가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규칙을. 규칙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규칙을 이용해서 남조선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 서울 후보별 득표수사의 일정한 함수관계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득표수를 조작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서울 지역에 대한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일 득표율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득표율 차이와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국을 득표율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국을 득표율 차이에는 일정한 함수관계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러분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소위 투표를 합산한 득표수는 어떤 경우에도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거두절미하고 뭐죠 남조선 선관위가 규칙을 이용해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규명한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 이렇게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 겁니다. 수학적 관계식을. 제가 썼던 도덕놈들에서 여러분 수학적 관계식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는 5천만 여러분들 남조선 인민들을 다 여러분 쏘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죠. 몇 사람들이 깨어 있어 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들어가 보니까 허병기 교수님은 수학 여러분들 증명을 통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고 제이아 전문가는 뭡니까 그 선거 남조선 선관위가 발전한 이런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뭐죠. 정확한 규칙을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범죄집단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김용빈을 남조선 선관위 범죄집단의 수계나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남조선 선관위가 지금 뭐죠.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거의 집어삼키는 단계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수계표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때로는 순수해야 되지만 적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쏘김을 당해서 안 되는 거죠. 자꾸 쏘김을 당하면 여러분 여덟 번 선거 부정을 저지른 집단이 수계표를 한다니까 다 와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사악한 자들은 평범하지가 않죠. 악한 자들은 절대 평범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서울 지역 49개 선거구의 선거 결과에 대한 두 번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지역 49개 선거구에 대해서 함수관계와 다음과 같이 선형함수로 표현됩니다. 그 함수관계를 증명하신 겁니다. 선거 결과가 위와 같은 수학적 함수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미래 통합당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의 최종 당선자가 되려면 미래 통합당 후보의 당일 투표율과 더불어민주당 당일 투표율과 10% 이상 높아야 됩니다. 위의 선거 결과는 정상적인 선거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두 번째입니다. 선거 결과가 위와 같은 수학적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런 머주 규칙을 찾아낸 것은 바로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런 규칙에 이용해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선 선관위가 선거 범죄 집단인 겁니다. 이런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뭘 통해서 선거관리비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덕교수 자료를 분석해야 이런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고 허병기 교수님은 수학적 분석을 통해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수학적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남조선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하거나 덜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관계식을 여러분이 옛날에 배웠던 y이골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런 수학적 관계식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다른 내용들도 제가 발취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유가 좀 있으시면 이 허병기 교수님이 거의 뭐죠 그냥 전력축을 해 가지고 이걸 밝힌 겁니다. 참 여러분 거를 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젊은 날 하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잘 받으셔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킹덤북스에서 나온 허병기 교수님하고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가 공주한 비밀제령 2 마이너스 알파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문에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같이 산다고. 아침 7시에 뒤통수를 본 이후에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 그릇은 그만큼 크지 않고 조그맣습니다. 열기와 한기가 소용돌이 치던 회색빛 포도를 누비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선거를 외쳤던 시민들의 그릇에 비하면 내 그릇이야 정말 미미합니다. 그들은 피와 눈과 바람과 붕괴와 천둥은 물론 떼약백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울부지점은 하늘의 신금을 울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잿빛 포도 위를 누볐던 우리들의 진정한 애국자들에게 흔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허 교수님이 글도 참 잘 쓰시네요. 가슴이 뭉클할 정도의 그런 글을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년에 책상이 안 돼서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갉아먹는 일인 거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좀 가동해가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쓴 겁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일생은 감사로 점철되고 점철되고 있으며 그리고 새로운 점들은 신비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물적 심적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특히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장영우 사장님께 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무게로 도태우 변호사님 김미영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사무총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감사드릴 분이 많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분들은 공병호TV의 공병호 박사님과 이봉규TV의 이병구 박사님입니다. 이 책은 제가 썼던 4.15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수학적 검증이라는 보고서를 공병호TV에서 소개함으로 시작되었고 이병구TV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발표한 부정선거 이나대 허병기 교수 쾌거가 마무리 작업에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노력들이 참 끝이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의 그런 헌신과 저희들의 그런 노력이 이렇게 노 교수를 움직여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는데 참 노 공학자가 수학적 증명을 통해 가지고 4.15 부정선거랑의 수억경의 1 정도의 그렇게 불가능 확률로 나타났다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비밀지령 2-알파 킹덤북스에서 나온 책이 조금 이렇게 출판비 정도가 횟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진실과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제가 나서 잘한 나라에 대한 기여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마다 이 자리에서 선거부정이 밝혀져 가지고 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선거부정 문제는 한 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을 침묵했기 때문에 다음 부정선거가 이어지고 그 다음 부정선거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시면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시겠지만 문제는 누군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걸 윤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본인이 재임한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정선거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침묵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이어졌고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4월 5일 보궐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침묵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이 침묵함으로써 2024년 총선은 거의 뭡니까 100%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여러분들 원칙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국민의힘이 모두 다 침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쩌면 저는 같은 민족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한편이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아무도 하나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선거지만 2022년 또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선거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고 울산 남구나의 구의원 기초의원을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든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는 이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선관위 후보별 득표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울산광역시에서 조작값 35%를 사용했고 울산 남구나에서 15%를 사용했습니다. 어제는 충북 청주날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울산 남구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도 제야 K님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조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게 여러분들 울산 남구는 김기현 후보의 지역구고 비교적 보수 색제가 강한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겁니다. 이 보시죠. 울산광역시 남구나 선거구에 신정 4동하고 옥동 2개동밖에 없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과 국민의힘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여러분들 숫자가 있는데 이 득표율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익값 더불당 빼기 국힘당은 플러 7.8% 플러 7.7%가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정 4동과 옥동 2개동밖에 없습니다. 47.752 47.452.6 여러분 여기서 또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이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어김없이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이 승리했는데 민주당은 어김없이 사전하고 당일 이렇게 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도덕질한 표만큼 도덕질한 표만큼 이동시켜준 겁니다.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4%를 훔쳐가지고 더불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 9.2%를 훔쳐가지고 9.2%를 더해 준 겁니다. 통상 관외 사전 우편투표는 조작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게 이렇게 두 개 동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와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사용했구나. 그걸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이 1.2% 차이를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2020년 총선에서는 강남도 위험하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아주 멋진 여러분 그래프입니다.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회 더불 민주당을 여러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남조선 선관위가 어떻게 여러분들 작업을 했는지를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질한 것만큼 남구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4%를 훔쳐가지고 더불 민주당의 플러스 6.4%를 더해 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8%를 도덕질한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조작을 했는지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서는 세상에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53.9대 46.1이 똑같이 동해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키가 찬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실시됐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윤석열이를 핫바지로 본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지를 잃고 참치 이름들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바로 2023년 4월 5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침묵하니까 10월 11일은 그냥 내놓고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신종 사기수법을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에 해당하는 울산 남구나 선거구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또 4월 총선이 한 6개월 남았지만 사전투표제도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개선하지 않으면 국힘당은 대패하고 국민들은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작하면 대택이 없는 겁니다. 조작하면 전산으로 조작하는데 투표지 분류기를 열심히 본다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제약회의님이 여러분들 자료를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조작을 안 했으면 조작을 안 했으면 국힘당 후보가 얼마나 차이를 이겼느냐 조작값이 15%를 차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딱 여러분들 4월 5일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제약 전문가 선거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이게 제약 전문가 작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에 두 칸 이것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가짜 득표수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이름 두 칸이 뭔가 하니까 조작값을 차단한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후보별 진짜 득표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정사동에서 더불당 최덕종이 2351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뻥을 쳤는데 실제로는 2195표를 받은 겁니다. 2195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156표를 더해가지고 2351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울산 남구나에 이건 조작해가지고 국힘당 후보한테서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는지. 거소 투표에서 16.50이니까 17표 우편 투표에서 60.15이니까 60표 신정사동에서 156.30이나 156표를 훔쳤고 옥동에서 183표를 훔친 겁니다. 도합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에서 416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 도덕질한 표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게 조작값 15%입니다. 15%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를 복원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제야 전문가 작업입니다. 제야 전문가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 선관위 주도 조작값 발견 자금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제야에 계시는 k님이 여러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의 조작값 15%를 발견해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조작 확인 2단계 후보별 진짜 득표수 추정 3단계 국민의힘 5.3% 차이로 승리하다. 5.3%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1.2% 차이로 패배한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작하기 이전 상태입니다. 조작하기 이전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사전투표가 47.52 37.52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다 이긴 겁니다. 누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사전투표도 다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뭐죠 더블당이 이기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관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당 이름 후보가 다 이겼는데 이걸 여러분들 뭐죠 조작값 15%를 이용해 가지고 남조선 선관위가 다 더블당이 국힘당보다 이기도록 53.46 이렇게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모든 걸 다 조작한 겁니다. 아무리 조갑제가 뭐 덮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이건 못 덮습니다. 이거는 숫자로 조작을 한 게기 때문에 이걸 막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만일 이게 드러나 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골로 가겠죠.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드러났는데도 이건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막. 에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53.9 대 46.1로 이기게 만드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더블당이 47.5고 국힘당이 52.5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울산 남구나의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낙선자인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켜준 겁니다. 누가 당선시켜줬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당선시켜준 겁니다.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하에서 치러진 세 번째 두 번째 공직선거인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뭐 꼼짝만 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이게 부정 사전투표 조작한 거고 이건 사전투표 조작 안 한 거고 여러분이 딱 캡쳐가 보시게 되면 완전히 개판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 1년에 9천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 3천명 조직을 왜 여러분 건드린 겁니다. 이 벌 받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부패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이아 전문가 이런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제이아 k님이 분석한 걸 보니까 더 여러분들 조작 이전 그대로 다 드러나네 선관위가 또 속임수를 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여러분들 2024년 총선은 투표지 분류기 이름 사용금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름 사용금지 qr코드 사용금지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가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 없이 치러지는 겁니다. 100명이 선거를 했는지 사전투표에 참가했는지 200명이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또 속는 겁니다. 선관위는 평범한 악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평범한 사악함이 아닙니다. 여덟 번의 부정승거를 하고 발끝부터 여러분들 머리 끝까지가 다 거짓말인 뭡니까 그런 집단입니다. 나는 선관위가 여러분들 진심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배춧잎 사전투표지 빠빠단 사전투표지 신건달바 같은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는 사전투표지 상하 여백이 다는 사전투표지 인터넷 접근 불가능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선관위에 나온 해명이라는 것이 모두 다 거짓말인 겁니다. 보통 악한 세력이 아닌 겁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악이고 본인들의 이름들을 2023 총선만 여러분 넘기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을 다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연구집권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수개표를 가지고 협조를 한다 천만입니다. 많은 이런 유튜브들에서 무슨 선관위가 투표 개표를 하더라 항상 표면만 보니까 그렇게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전선거인 명부가 내년 총선을 하는데 이런 애들 쇼를 하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수개표보다 더 우선적으로 소란 피우지 말고 이런 시호하지 말고 수개표가 정답이다. 투표 장소에서 투표 시간 종로 후에 공개된 수개표로 진행해라. 전자개표는 믿을 수 없다. 지금 아마 선관위 척하고 국힘 당사에 무슨 협의가 있는 모양인데 현재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다면 심사 개수기로 다시 확인한다.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사람이 직접 투표를 확인한 수개표 절차를 거쳐서 전량 확인한 후에 심사 개수기로 재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경우는 당일 투표지처럼 현장에서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를 놓고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강남구 여러분들 무슨 A동에 몇 명이 선거하는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뭡니까 부정이 안 일어나겠냐.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수하기 전 개표 3원이 수작으로 전량 확인한 절차를 넣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사전 투표 용지를 바코드로 포기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무슨 검토냐 당장 포기를 해야지. 바코드를 이용해야 되지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비밀 투표가 없는 사전 투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지금 십 수년째지 않습니까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 usb 용해가 여러분들 조작값 입력하고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로 된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지 않는 선거라니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 총선은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처럼 실제 사전 투표일보다도 더 높은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실제와 발표 사전 투표율 사이에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쑤셔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에는 사전 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7.49%를 뻥튀기해가지고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3만 7453표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더블당 후보인 진 교훈이 함께 다 대해줘가지고 압승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2024년 총선에 매우 높다야 그래서 당일 투표하는 것처럼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를 여러분들의 실물로 만들고 그것을 사전 투표장에서 직접 뭡니까 당일 투표처럼 사람이 오면 신분증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 투표 뻥튀기를 막지 못하면 대패합니다 사전 투표율 여러분 여러분 보셨겠지만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 투표가 끝나던 10월 7일 날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 투표율 22.64%가 조작된 거지 않습니까 뻥튀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몇 명이 참여한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만 아는 겁니다 조갑제는 선관위를 믿으라고 합니다 내가 선관위를 어떻게 믿노 말한 것마다 도덕질하고 뭡니까 거짓말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여러분들 사전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 기준은 15.43%인데 7.49%를 뻥튀기 해가지고 22.96%라고 국민에게 뭐 미어? 예 사기를 치고 거기서 3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진교환님께 다 쏘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선거가 2021 총선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존에 사용돼 왔던 상대방 후보의 사전투표 덕적수를 훔치는 방식을 버리고 사전투표 부풀리기 뻥튀기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팀당은 확 믿음이 안 가죠 절박감도 없고 그래서 뭐 투개표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또 갈 겁니다 바보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치도 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한 7.5%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 정도의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고 비례대표를 합쳐가지고 214표 석 정도로 더불당이 승리한다 설령 7.5%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5%만 조작하더라도 203석까지 220만 표를 확보해가지고 203석까지는 돌파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뭐냐 5%만 조작하더라도 탄핵 개은 다 더불당 단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 조사해가지고 뭐 발표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7.5% 하면 329만 표 조작이고 214표 차지할 수 있고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준으로 5% 조작하면 220만 표고 203석까지 할 수 있다 세상에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없이 선거치료를 날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고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절대 이런 악은 평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관이라는 이런 사악함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운명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게 됐지만 단 한 번도 남조선 선관위가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한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이 다 사기였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이 다 조작이었습니다 남조선 선관위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또 여러분들 뭡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장난을 치는 겁니다 수개표를 하겠다 예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알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장에 맨 사람이 참여했는지를 당일 투표처럼 선거인 명부를 내놔라 이야기입니다 당일 투표에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는데 왜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나서서 이야기 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없는 선거가 어떻게 여러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조갑재는 정부의 공적기관인 선관위를 믿어야 되고 선거 여러분들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언모론자다 이렇게 사람들을 조롱하고 피난하고 이렇게 했죠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갑재조차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선관위를 어떻게 믿죠 선관위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인간을 보는 본질적인 입장이란 것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간이 본래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거짓말을 매번 해온 그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이란 조직은 이 나라가 이런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그 조직 구성군 가운데서 상당수가 뭡니까 감방을 가야 될 창원입니다 법원의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 명령이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과 사람들이 했죠 재건표장에 등장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지가 모두 다 가짜인 걸로 여러분들 판명이 난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다 덮었지만 다 여러분들 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재건표에 참여했던 대법원에 있는 부장판사나 여러분들 대법원 직원들이 다 알 겁니다 부정선거를 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보수인 대법관들이 다 덮는 걸 봤을 겁니다 저는 선거 문제를 마치 강 건너 불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이 문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여러분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참정권이 박탈당하게 되면 그냥 국민들이 꼼짝없이 뭐죠 그냥 노예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낙탈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선거 부정이라고 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블당 중심의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계급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계급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간이라는 것이 이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 왜 하겠습니까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념이고 나발이 없습니다 지금 586 운동권 머릿속에 무슨 이념이 있겠습니까 그냥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쳐먹는 겁니다 해쳐먹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오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래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매번 선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오래 해먹으려면 그냥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그냥 선거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옵제하게 되면 30년 40년 50년 100년 해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먹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대다수 국민들을 수탈이나 뭐죠 그냥 통제의 대상으로 약탈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랫동안 해먹으려고 하니까 자유국가하고는 여러분들 호흡을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여러분들 줄을 대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선거가 무너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와해되는 겁니다 와해되고 우리 여러분들 민족의 속성에는 북한을 보게 되면 아주 가혹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송재훈 교수가 인구의 절반이 여러분들 조선사회에서 이런 노비였고 그 노비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같은 동포를 노비로 삼고 노예로 삼은 그런 국가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섭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때를 밀고 목욕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dna의 속성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헌정질수가 무너져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이 나라에 뭐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개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담당 검사를 여러분들 탄핵을 하고 판사를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하고 조선사람 여러분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북한을 보게 되면 운 좋게 여러분들 그동안 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그 털이 있었기 때문에 잠대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다시 이런 선거일까 붕괴가 되면서 무너지게 되면 그 인간들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사용하는 것은 결국 수탈로 가는 겁니다 수탈로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박살이 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한 30년 정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적게 들어오고 유학생수도 급감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그분이 저한테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성장률이 수년째 계속해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하해하는데 경제성장률은 곧바로 소득여름 성장률인데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소수는 제외하겠지만 대부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지고 선거를 통해서 견제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수탈하겠습니까 완전히 옥죄겠죠 옥죄해 가지고 국민들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것은 조선사람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례함과 제도를 적인 것과 여러분들 안하무인과 그렇게 해서 밀어붙일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산관위가 여러분 수개표를 한다는 것은 절대 협조를 안 할 겁니다 그게 본인들의 명줄인데 어떻게 협조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아우승하고 더 많이 시위를 하고 더 많이 외치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사전특별제도 그대로 가면 2024년 총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요한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여러분 다 그냥 쇼입니다 쇼 아니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인요한이 뭐 어떻고 공천이 어떻고 그게 무슨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밀실에서 뭐죠 그냥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득표수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신종선거사기수법이 여러분들 선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 신종선거사기수법은 그동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들여다본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강력한 조작방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조작방법입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을 보인 신종선거사기수법인 사전투표일 뻥튀기 사전투표일 부풀리기를 통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그 방식은 제가 보기에도 감탄소를 정도로 위력적이고 그리고 그 방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은 불확실성이 없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조작사전투표 조작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선거부정수법 가운데 가장 결정판 최종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선거사기 세력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절겨 사용했던 동일한 조작방법인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이른바 조작가 방식을 포기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신종사기수법을 선보인 것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신종사기수법이 2024년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저는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거사기 세력들이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2017년 대선 때부터 2022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사용했던 7번에 사용됐던 그런 선거사전투표 조작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방법을 도입한 것은 그것이 정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 4월에 총선에서 조작에 성공하게 되면 그다음은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뭘 사용할 건가 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했던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법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더블당은 수백년 수십년 갈 수 있습니다 수백년 수십년 집권할 수 있을 겁니다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사전투표 조작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똑똑해 가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그 방법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법 사용했으면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윤석열 이런 대통령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에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거의 악몽이고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얻은 겁니다 어떻든 선거 사기방법은 불확실성이 없어야 된다 사고가 터져서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안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입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의 가장 기본 토대이자 바탕은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는 것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가 실물로 사전투표장에 비치되가 되고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을 확인당한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힘당이 대피하는 것은 자기들 문제니까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 부정 수령을 못 빠져나올 겁니다 이번이 끝입니다 2023년 총선은 2024년 총선을 두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총선까지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을 못하면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것 아니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작하는 새로운 기법이 등장했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온 사람들은 진짜 큰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가 대표를 했지만 그 이면에 큰 혜택이라는 것은 바로 2024년도 총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작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핵심을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 사전투표율 뻥튀기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사 전부를 더블당하게 밀어주는 방식입니다 제약회의님이 작성해 준 자료는 실제 득표율은 15.43%였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가 몇 %였는지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22.96%로 7.49%를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필요하게 되면 8%도 뻥튀기 할 수 있고 9%도 뻥튀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는 선관위만 알기 때문에 발표를 얼마든지 하는 것은 그냥 선관위 재량권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투표자소와 몇 명인 걸 결정한 것은 선관위의 선거 사기시력들을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노예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3만 7473표를 만든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이 비자금을 확보한 겁니다 비자금을 3만 7473표를 비자금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거소투표하고 강서구 내 20개 통해 더불당 후보인 진교훈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쑤셔 넣어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다 찾아낸 겁니다 얼마나 쑤셔 넣어줬는지 이게 푸른색이 여러분들 쑤셔 넣어준 겁니다 거소투표 진교훈 진짜 받은 거 372표 선관위가 만들어준 거 372표 두 개 더하게 되면 743표 이거를 선관위가 후보별 가짜 사전투표 거소투표 득표수를 국민들에게 그냥 사기를 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염창동 진교훈이 진짜 받은 것은 2900표 선관위가 진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은 2900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799표 여러분들 이 가짜를 국민들에게 염창동 진교훈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라고 발표한 겁니다 등촌일동 진교훈 더블당 후보 1730표를 받았습니다 선관위가 진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준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 1730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459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를 남조선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사악함이라는 것은 그 악함이라는 것은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럼 제가 그냥 선관위는 선거범죄집단이고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범죄집단의 수계이자 괴수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까 등촌 이동 진교훈 더블당 후보가 받은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 1416표 꼭 갔던 수만큼 선관위가 1416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2831표를 받았다고 남조선 선관위가 국민들한테 사기를 쳐서 발표를 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대로 언제 일어난다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겁니다 제 전망이 정확하다면 이 좋은 방법을 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분을 절대 놓여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 선거인 명분 없이 선거 치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인 명부 없이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100명 했는지 200명 했는지 300명 했는지 선관이 이런 마음대로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요 창피한 나라고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먹기 위해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 소위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으로 살아남느냐 문제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한동훈이가 입을 다물고 하기 때문에 기가 차지만 그 사람들은 다 산출직 공직자니까 그냥 끝나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노예가 되느냐 내 새끼들이 다 노예가 되느냐 그 문제가 달린 것이 지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우리 함께 주는 교훈입니다 그 인간들은 착하게 뭡니까 2020년 총선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작할 겁니다 전국을 이런 방식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몇천표 몇만표를 쑤셔 넣는데 누가 이런들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뭡니까 예상을 해보니까 2020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49% 7.5% 조작하게 되면 서울의 49개 가운데서 국힘당이 3자리를 차지하고 경기도 58자리 가운데서 국힘당이 1자리를 차지하고 인천광역시 13개 자리 가운데서 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하는 데는 당연히 될 수 없는 인요한이가 혁신이고 뭐고 다 이러면 사기입니다 다 이러면 사기입니다 사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선거부정이 여러분 8번째 일어나고 바로 직전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말과 걸러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의 선거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죽는 길로 국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냐 사악한 자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야 전문가가 딱 분석해보니까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15.43%가 선거에 참고했는데 이 수정보다는 실제로 이런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b가 선관위가 7.49%를 얹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러면 속인 겁니까 22.96%다 그 과정 가운데서 7.49%니까 유령사전투표자로 37470 대표로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수셔 넣어준 겁니다 동별로 이렇게 이러면 확보된 거를 이 가운데서 37472표를 뭡니까 진교훈에게 쏟아주고 한 표는 개수조정을 위해 가지고 맨 하단에 있는 개수조정에 필요한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한 표 를 넣어가지고 37472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푸른색처럼 20개 동의에 더블당 후보인 진교훈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 쑤셔 넣어주고 관내 사전투표에 쑤셔 넣어준 거죠 그런데 진짜 대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그 친구들이 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도입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방심했겠죠 이 방법은 진짜 대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거 하니까 보너스 받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보너스 받는 거하고 기존의 방법은 투표자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표자가 100명이면 100명 한도 내에서 표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법은 투표자 수 100명 자체를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자 수는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하게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는 선거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뭡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꼼짝 맙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그래서 시국을 보는 여러분들 견해가 저하고 다른 분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다음에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2023 총선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 2023 총선을 그래도 정말 크게 다행스러운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신종사기수법을 선거사기세력들이 너무 일찍 내놓은 겁니다 내가 선관위의 선거사기세력들의 팀장이거나 더블당의 선거기획단장 같으면 이번에 절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새 방법을 안 내놨을 겁니다 이번까지는 여덟 번째 사전투표 덕분수에서 훔치는 방식을 하고 그냥 적의 허를 찌르듯이 2024년 4월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신종 사전투표 덕분수 조작방법 사전투표일 부풀리기와 가짜 사전투표에서 확보한 이후에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쑤셔 넣어주기 밀어넣어주기 그 방법을 2024년도 4월 총선에 정적적으로 실시했으면 그러면 게임이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허를 찔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 가지고 신종 사기수법을 이번에 공개해버리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을 여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 가운데서는 다행스럽게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탄압 속에서 공병호 tv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법 통합선거인 명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 각성하신 지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일을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의도하지 않게 도움을 준 겁니다 큰 실수를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큰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어쩌면 하늘이 도운 기회입니다 마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0.73%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이번에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선거에서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미리 미리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이 소위 한 번 더 대열을 여러분들 다 한 번 정비하고 2023 총선 4월 총선까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국민에게 알리고 계몽을 하고 이 문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널리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방법을 공개 안 했으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없었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바쁜 마음 때문에 미리 공개해 버린 겁니다 바보 천치들인 거죠 내가 볼 때나 내가 여러분들 선거 선관위의 선거 사기 시력들의 팀장 정도 맡았으면 절대 이번에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뭡니까 이번까지 사용을 하고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총선 전망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현재 사전투표 제도가 지속되면 그냥 탄핵으로 갑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희망사고를 하겠죠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선거 사기 시력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악함이라는 것은 극한치로 선거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은 한 인간이나 한 집단이 행할 수 있는 거의 극단까지 간 겁니다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 정도는 아주 우습게 생길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상황이 이렇게 맹악하게 지금 그냥 그림이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2023 총선에서는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이 부풀기를 얼마나 하게 되면 3% 정도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132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쑤셔 넣더라도 더불 민주당의 친세력을 합치게 되면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220만 표 별로 여러분들 무리한 수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240만 표를 했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240만 표를 3구 대통령 선거에 조작을 했거든요 240만 표를 조작해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 사기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3구 대통령 선거의 조작 실패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거나 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대한 두려움보다도 반드시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2023 총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승부보다 더 센 조작을 안 하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성공을 할 수 있고 국민들 가운데 일부가 아까 그래도 그냥 눌러버리면 뭡니까 다 조용해지니까 그리고 2023 총선에서 권력을 진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냥 권력을 지는 것이고 본인들이 원하게 되면 그 사이에 탄핵을 시켜가지고 뭡니까 자기 대통령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 소위 분기점 자유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갔냐 아니냐의 분기점이 2028년 총선이라는 겁니다 전부 거기다 이런 화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이익들이 또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240만 표 240만 표 정도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329만 표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문정권 하에서 가장 조작을 화끈하게 한 선거였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차익값이 그러니까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5%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25% 조작한 것을 만일에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방식으로 환산하게 되면 몇 프로나 조작한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6.7%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조작을 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7,473표를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했는데 총선의 이름 적용하게 되면 329만 표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꼭 같은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은 6.7%를 조작한 겁니다 6.7% 6.7%로 조작하게 되면 얼추 300만 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6.7% 정도면 300만 표 가까이 조작하는 겁니다 300만 표만 하면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211자리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개헌선 탄핵선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문정권 하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운전을 하고 2018년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용기를 가져가지고 좀 화끈하게 조작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완벽하게만큼 밀어붙여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5% 조작한 겁니다 서울 전역의 국회의원 선거는 대부분이 35% 조작가를 적용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받은 100표 가운데 35장을 훔쳐가지고 더블당하게 다 대해준 겁니다 가낙군은 50% 마포구는 50% 종로구는 45% 나머지는 대부분 35% 수준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는 30% 정도로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이었는데 점점 선거 사기 세력들이 간이 커지는 겁니다 간이 커져가지고 대통령 눈이 시뻘게 살아있는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작값 35%까지 올려가지고는 뭐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신민주노총 후보인 천창수보를 교육감에 당선시킨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심에 차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심에 차지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또 뭘 한 겁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더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조작을 한 겁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35%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 기준으로는 7.5% 뻥튀기란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제 보시던 자료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권 하에서는 4.15 총선이 가장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점점 여러분들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이렇게 막대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아무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가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차익값 그래프에 플러스 민주당 값하고 국힘당의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카케이 님이 잘 말씀하시는데 수개표 하더라도 선거인수 조작에는 못 당합니다 사전선거 폐지 행안으로 선거 업무 이관해야 됩니다 사전투표율 조작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국힘당이 얼마나 잘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 수개표를 한다고 다 이렇게 환호를 지르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냥 쇼다 이야기죠 2024년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사전투표율 부품위를 통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에게 쑤셔 넣을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이 전혀 움직일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만 좀 누그러뜨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은 정치 외교 여러분들 국제관계 경제 다 무너질 겁니다 이제 한 4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뭐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참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 흥하고 망하는 그런 문제인데 참 대통령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 좀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문제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번에 어려움을 잘 넘어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마무리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낱낱이 고한 책이 부정선거를 해보안 도덕놈 씨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제가 보급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로서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새로운 콘텐츠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칠옥 같은 어둠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미래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또 반전하는 그런 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저도 정진하고 또 여러분들 생업 현장에서 또 이런 공적인 이슈인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